성능 배가 이렇게 떴는데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? 정신 정하는 거야... 아 일어나요 나 할 게 있어 나 몸무게 체크해야 돼 증인 해야되서 일어나요 아이씨 아이씨 진짜 아 뭐요? 확인만 해주면 돼? 악플사람들 안경뼈가 말렸다고 그것이야 10키로 빼기에요 일년안으로 그 증인 문제가 생기면 형이 증인이니까 형이 책임지는거죠 제가 책임지는거요? 저는 유튜브 채널을 걸었어요 그정도로 간절하단 말이야 더이상 살찔 수 없어 아이제 유튜브 안할라고? 참고로 어제 둘이 무한리필 뷔페 갔습니다 형 때문에 그러잖아 더 힘들게 생겼어 형이 형이 찾은데잖아 그럼 내가 구경만 하려고 그랬지 하지만 살 못배면은 채널을 삭제하는거에요? 아니면 뭐 비싼 가격에 파는거에요? 정확히는 활동을 안하게 될 것 같으니까 파는건 문제가 없지 아 그러니깐 무슨소리에요 근데 왜 팬티만 입고있냐 아 이거 또 뭐 너 하고 있을까봐 아 저는 방해를 하면 되겠네요 방해를 왜 유튜브에서 너 꼴보기 싫으니까 여기서 10키로 네 갑니다 네 그렇네 88.6? 88.6입니다 오 날씬한데? 78이 어떻게 되기 88.6? 78? 78이면 너 언제가 너 거의 10년 전 아니냐? 78이면은? 그러면 못배면은 아 저한테 유튜브 채널 줘요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고 댓글로 괜찮다고 하면 줄게 밥 먹었는지도 한 7시간 넘었어요 새벽에 몰래 형 몰래 라임 먹어 아 그럼 그때도 공복으로 하겠다 야 80.8.6? 오 오 나는 방해할게 그럼 뭐 어떻게 나 맛있는거 사줄거에요? 오 당연하지 좋은데? 아이스크림 먹을래? 아 그렇지 안돼 아니 뭐 빼서 뭐하라고 뭐 뺀다가 뭐 달라져? 달라지지 뭐가 피시? visit 피시 문제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는거에요 네 뭐 중간 정본 그런거 있어요? 뭐 할 수도 있죠 원래 10년 계획으로 하는거 아니면 뭐 그냥 10년 계획? 24년 계획 아 진짜 10년 계획 한번도 지켜보는적이 없어 원래 그런거 세운거 잘 Female 이 n 이번에 지켜보자고 지켜보겠다는 형 새아오류가 열렸어 가자! 지금 뭐지? 그냥 하루 차이야. 아니! 어제와 나는 달라. 하루 더 늙었겠지. 다르다! 할 수 있다. 그냥 지구 나이라고. 가자 가자 가자! 내일 지구 나다가 차에 치워 죽을 수도 있어. 간판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. 좋아! 농구나 해 그러면. 됐어요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아 잘 잡았다 우리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천천하. 네. 네. 요즘 brainstorm. veted